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21일 날 회동이 끝난 이후에 대략 저녁시간 임박해서 끝났죠. 두 분 사이가 조금 원만했으면 우리말에 저녁이나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을 건데 83분 정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끌그러운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저녁 이전에 부초청한 객을 돌려보내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 대표 사이에 지금 인간관계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80분 동안 현안 가제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김건희 여사건하고 그다음에 전국 운영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니까 8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막상 맞추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한동훈 당 대표도 이렇게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나면 뭐라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소개해야 되는데 그냥 비서실장한테 대충 여러분 했기 때문에 별 이야기가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서로 할 말을 다 한 겁니다. 서로 더 이상 할 나눌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할 말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환 해동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귀도 하고 그다음에 의미 향후 전망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여러분들 해동을 간낙하게 정리하게 되면 서로 할 말 다 했다 이겁니다. GWK님 고맙습니다. 할 말 다 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방송 들을 정도면 대단히 부지런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되게 아침형 인간이나 새벽 인간은 대부분 다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죠. 이 할 말 다 했다. 이제 오늘 조간신문은 지금 조간신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아직 판을 바꾸지 않았는데 한동훈 친한계 20명과 번개 해동 상황 엄중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 부산을 방문한 윤 대통령 지역구 의원들과 만찬 취소 지역구 의원들은 대기하고 상당히 기대를 가졌을 건데 불편했던 거죠. 심기가 윤 대통령이 많이 불편한 겁니다. 한동훈 민심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 윤 대통령과 해동 이후에 첫 번째로 발언하다. 부산 범어사를 찾은 윤석열 돌 던져도 막고 가겠다. 힘든 상황은 엇보다 한동훈 김여사 라인 정리 요구에 윤 대통령 문제 인물을 알려주면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주요 제목만 보더라도 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죠. 저는 이런 일을 하도 오래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가적 상상력을 상당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주요 제목만 보더라도 그냥 파노라마처럼 두 사람 사이나 관계나 이런 것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더 이상 추가적인 뭐 두 분 함께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이게 중앙일보 현재 온라인판의 톱뉴스입니다. 한동훈 친한계 긴급 만찬 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한동훈계가 아마 의원이 20명 되는 모양이죠. 의원 20명과 90분 만창 대통령실 김여사 문제 원천 차단 이건 대통령실에서 낸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중앙일보 하단에 여러분들 주요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 많이 힘들어해 여건 살이 많이 빠지고 누워만 있다. 뭐 이렇게 한동훈 김여사라인 쇄신 요구 윤석열 명단 사유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단독 윤석열 좋게 브리핑해달라 당부해도 한동훈 곧장 집으로 가버렸다. 이거는 제목을 이렇게 편집자가 뽑았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 보시면 이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대충 여러분들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바이바이 했구나. 이보시죠. 한동훈을 돌려보낸 다음에 윤 대통령 추경호를 불러서 만찬을 했다. 단독 만찬은 아니고 여권에 본인이 신뢰하는 그런 의원들을 불러서 식사하는 김에 전화해가지고 추경호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추경호가 급히 여의도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밥숟가락 넣고 용산으로 간. 그다음 지름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 편에 서면 어쩔 수 없다. 각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윤 대통령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한동훈 대표의 여름 주장이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한 겁니다. 할 말 다 한 겁니다. 한동훈 한남동 8인 실명응급 윤석열 이들의 연락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다음 지름 사람이 심경이 좀 복잡하거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짧은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찾든지 큰 결심을 할 때 범어사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라는 것은 대부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정치인의 행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적이나 행보를 갖고 추적을 하나 가는 거죠. 범어사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심경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게 절에 가면 생각을 많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들도 저는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신경이 복잡하거나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좋아하는 절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절이 대부분 위치한 것이 굉장히 명당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차분히 한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문이 담은 6개의 뉴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보통 모임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할 말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갈 길 다 여러분들 각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20몇 년을 함께 근무했지만 그냥 뭐 중마교우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중마교우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대로 이익의 친구입니다. 윤 대통령은 똘똘하니까 수사하는데 어떻든 지시하게 되면 반드시 범죄를 찾아내거나 만드니까 한동훈이. 한동훈은 윤석열 여름 줄을 잡으면 출시할 수 있으니까 이익의 친구 관계가 끝난 거라고 보는 거죠. 봉합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남자 사이는 이 정도까지 가면 그냥 속으로 에이 저 이렇게 하지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충.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인간관계 하면서 에이 이렇게 하지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마이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국힘당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야당 편에 서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각오하겠다. 각오했기 때문에 이런 범호사를 간 겁니다. 돌 던져도 막고 가겠다. 두 가지가 착하게 먼저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여러분들 친한동훈계에서 민주당의 이런 특검법에 협조하겠다. 그것을 협박이라고 하면 협박을 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난 관계없다 이야기죠. 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윤석열다운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20대부터 추적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노빠꾸. 노빠꾸 정신이거든요.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안에 본인이 필요하거나 이익이 되거나 그다음에 선택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자기가 그걸 지탱하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던져도 막고 가겠다. 힘든 상황은 업부로 생각한다. 친한계가 이런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세 번째 특검법 김문희 특검법을 동의하게 되면 할 수 없다. 마누라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창피를 당해도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엔 참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이고 아주 깊숙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더 부연하게 되면 상세한 대화를 나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동훈 씨도 여러분들 배로 쓸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상사한테 일전을 불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웃습니다. 내가 간체를 시켜야 되는데 저 상사가 이걸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승부서를 좀 많이 던진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들 정밀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관련 자료를 들고 가 가지고 상사를 앞에 놓고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씨가 꼭 그대로 한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 씨 논란 비롯한 각종 의혹 해소 3대 요구안을 관련 자료가 이름 다 숙지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수사관 생활을 오래 했을 테니까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 해서 계획을 플롯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한테 들이민 겁니다. 3대 요구안 받아주시오. 그럼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보도 기사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일전을 치른 겁니다. 3대 요구안을 기반을 해서 83분 정도 안에 한동훈은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해 가지고 상사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압박했고 윤석열은 다 그게 뭡니까 창과 방표처럼 다 자신의 입장을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계산했느냐 김근희 여사가 특검 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주목 대상이 되면 그 점을 윤 대통령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겁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 대부분 계산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씨가 여러분 계산한 것은 제가 특검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낼 테니까 제 요구안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심 계산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 아니 너희들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주당 이름 특검법 협조에 통과하면 할 수 없다. 나는 별로 개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한동훈 당대표는 못 읽은 겁니다. 윤 대통령 최악의 경우에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이런 마누라가 전 국민 앞에 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가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 통과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하지만 세 번째.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가 우리 당 의원들이 위헌적인 특검법을 브레이크를 건 것은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특검법 통과돼서 마누라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도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용문을 썼으니까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나온 거라고 이렇게 보죠.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윤석열의 성부사적 기질 노박구 정신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할 수 없다.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에 반란표가 여러분들 있어 가지고 통과되면 너무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무사를 가 가지고 주지선임을 만나면서 돌멩이를 맞더라도 계속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 당 대표가 여러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 아마 저는 윤 대통령의 인간 특장점이 그대로 드러난 예화로 보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노박구 정신 한 번 결정하게 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집사람을 그냥 특검법 대상에 되도록 민주당에 협조하면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입장이 묘하게 됐지만 여기 보니까 한동훈계 가 꽤 많네요. 한동훈계가 여기 김형동 김소희 아마 4월 10일 총선에서 한동훈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고 선거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겁니다. 김종혁 배현진 진종우 주진우 고동진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서 한 10표 정도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읍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고 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한 겁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바이바이 했다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두 사람은 생각이 다 이렇게 그냥 갈라선 겁니다. 두 사람은 다 이제 50대 60대고 하니까 남자 나이 이름 50, 60대에 아무리 여러분들 20년 30년 동고동락한 그런 선후배 사이나 직장 상사나 부하 사이라고 하더라도 갈라서면 그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경험을 저희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여러분들 그냥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각오한 것처럼 보이고 당 대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지 친한계로 분리되는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세 번째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통과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수준으로 협력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별로 개의치 않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구차하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법무사를 방문해서 돌을 던져서 내가 맞더라도 계속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사한 이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조사한 유난해동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 해소 여기에 8000명 정도가 여러분 응했는데 설문조사에 여기에 보면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안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6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이런 여론의 동향도 본인이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반윤석열 여론도 많지만 반한동훈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천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나 한동훈 계의의 부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그런 의지가 없고 의도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란표가 나오겠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겠냐 당연히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설문조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11월 내 처리 한동훈 결단해야 경향 10월 23일자 기사 국힘당은 끝까지 민주당 공세에 맞서서 단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750만 58명이 답을 했는데 이거는 한 1만 명이 답을 하더라도 오차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답을 하게 되면 어차피 비싸니까 여론도 동향 보시기 바랍니다. 분열될 거로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56%. 그게 절반 정도는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반 정도는 못 막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 한번 보니까 팽팽합니다. 윤 대통령을 남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남으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 경신님이 김건희 여사가 뭘 설쳤습니까?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일반인도 그렇게 탈탈 틀면 마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 최고위원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오늘 의미를 마이웨이로 그렇게 저는 해석한다. 논평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원칙은 내가 시사 문제나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취사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니까 꼭 옳은 것은 아닌 거죠. 제가 내린 판단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